1. 세상이 변하고 있음을 그리고 굉장히 빨리 변하고 있음을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공중전화를 쓸 일이 없고 찍어서 바로 볼 수 없는 사진은 그들이 불편해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변화의 바람을 어찌할 수 없지만 우리는 경이로울 뿐입니다. 이런 것들이 다음 세대에 어떤 영향을 줄지 혹은 교회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요. 세계화로 인해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다른 시대와는 다릅니다. 인간 역사에서 아직 경험해 보지 못한 글로벌 시대입니다. 국제컨벤션에 속한 반뱅 부디잔토 박사입니다. 젊다는 것은 더 글로벌하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전 세계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디에 있든지 같은 게임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게임인지 아시지요? 앵그리 버즈 아주 먼 곳인 북사마리토라에서 미국이나 영국까지 많은 사람들이 앵그리 버드 게임을 합니다. 벤방 박사는 세계 속의 크리스토의 몸으로서의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역할에 대하여 열정을 가지신 분입니다. 세계화 추세의 큰 유익은 로마 제국이 세계를 통치할 때의 한 문화를 가지게 했던 것과 같습니다. 이 한 문화를 통하여 기독교는 200년 동안 온 세상에 전해졌습니다. 기독교의 전파는 노예들을 포함한 예루살렘의 아주 작은 교회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단 200년 만에 온 세계가 복음을 듣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 하나의 글로벌 문화가 로마 제국에 의하여 소개되었기 때문입니다. 역사적으로 말하면 로마 문화의 확산에 중추적 역할을 한 것은 그들이 만든 교통로인 것입니다. 이런 사회 간접 자본의 구조에서 보면 근대의 테클로로지는 로마의 길들처럼 엄청난 역량력을 가집니다. 우리는 이 같은 것을 다시 경험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런 하나의 글로벌 문화는 어른들보다는 어린이들에게 더욱 효과가 있습니다. 어린이들은 테클로로지나 디지털 문화라고 하는 공통분모를 가지고 있는 문화 속에서 살아갑니다. 바로 이런 공간이 복음을 나눌 수 있는 중요한 플랫폼의 문화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세계적으로 연결되었기에 과거보다 복음으로부터 격리되어 있는 수많은 사람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기가 쉬워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어린이들이나 청소년들보다 더 자연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준비된 사람은 없습니다. 지금 어린이들이나 청소년들과 함께하는 것입니다.